사람들이 좋아해 왜냐 나는 Mnet의 아들 Motherfucker 나는 아들 Mnet이 날 인정했음 그러니까 나는 바로 래퍼가 됨 다른 건 필요 없지 그냥 내가 짱 입착처 내가 짱 입착처 내가 짱 입착처 내 끝장 입착처 좋은데요? 지금 벌써죠 이게? 하고 있는 거죠?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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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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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그쵸 와 개 찢었다 아 네 이제 아 대학 축제 잘했다 이제 LA를 왔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미국 공연인가요 이번에? 미국 공연은 할까요 하지 말까요? 미국 공연 LA was good what up LA make some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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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미국 느낌이다 갱스토바던 디귄 디귄 니가 퍼오자 이상해 나가 수끈 따면 그냥 그냥 못 타워 미쳤다 미쳐봐 내가 뭐 느낌을 꺼자 디귄 도자 레츠 고 디귄 불자 적경식 병신대 미국에서 왔어도 너는 꿀루지가 않아 왜냐면 나는 쇼미 우승자 내가 쇼미 우승 내가 쇼비 우승했어 병신의 새끼들은 우승을 못했지 하지만 난 우승 왜냐면 왜냐면 나는 M4의 아들 그래서 이제 멋있게 아 공연 끝났다 아 LA 공연 끝났다 아 피곤하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이거 이제 LA 끝났으니까 New York What up New York What up New York Wow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와 미쳤다 랩 피졌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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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아듣고 있죠 여러분 가사가 좋죠 여러분 제정신이죠 으흠 이거 약간 나이니스 그쵸?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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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인필이 프로 세용 게임 체인죠 하하하하하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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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메우 모 모 음 오오 와우 하하하하 조조, 슬레이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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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왜냐면, 왜냐면 지금 여기는 한국이 아니잖아요. 으흠. 이제 50명 됐나요? 아, 여러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진짜? 어, 아, 이제 안 올라, 안 안 됐어요. 아, 여러분 저 구톡수, 저 구톡수, 저 방송하고 싶어서, 구독자가 50년부터 방송이 돼요. 근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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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요, 아직 노요. 우린 꾸떡수, 구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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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계속 가사를 끄적끄적. 되고 있지. 간주도 마 머리 긁죠. 예. 나는 계속 긁어. 포획처럼 계속해서 랩을 토해. 헝. 람을 살짝 바꿨다가 다시 깎고 봤어. 계속 마이크로폰 잡고 뱉어. 인스트루멘터 조인스 위계 계속 freestyle. 예. 계속 갖고 있지. 이건 freestyle. 예. 비탈길로 내려갔다 올라가. 마치 flow처럼 인생은 ups and down. 예. 나는 갖고 노즈 리듬. 계속 갈 거야. 기억해. 나의 이름. C O S I K B O 봐. 병신들과 나를 감히 비교할. 상황이 안 되지. 다른 그. 나는 계속해서 올라 무브. 프리플로우. 프리플로우. 계속 깎고. 잠을 깨. 와리까리. 갖고 있어. 내 이름. 듣고. 고개. 뚫어. 눈썹. 움직여. 송충이처럼. 예. 내꺼. 못 느끼고 있어. 너네들은. 멍충이처럼. 라임. 계속 캐치. 하고 있지. 됐지. 하고 있어. 그래. 너넨. 개기. 부리다가 재미. 보고 있는 놈. 듣고 달라. 너는 차가 마치 개미. 예 Marsh. 오우. 캔 위. 하이펀. 그냥. 즐길 수 있을까. 매번. 두부보다. 잘 expedition 없어. 예. 그냥. 괜찮아. 고개를. 두덤. 어. 계속. 웃겨. 예. 겅쑥. On Pearl Title. acquist고. statist. 하uss Kabal. 컷. 오너. 오늘 안에 찍어 오늘 안에 찍어 50명 찍고 나방 켜 Let's go, 방구석, 방구석 방구석에서 나는 구겨 진 나의 스타일을 다시 펴 나의 펀치라인 두겨 내가 군나 구겨 많은 나의 너의 목살을 두꺼 찍어 나는 에어포스 덜 신으면 내가 캐스터포스 나는 계속 달려 나의 코스 나의 코스, 나의 코스, 나 마이크 코스 난 마이크 코스, 난 마이크 코스 영상 영상, 나는 영상 영상을 만들 땐 나는 정상 아님 나는 정상 수도 아닌데 왜 자꾸 정상이 아님 이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좆가 힙합 나의 힙합은 나의 삶 나의 라이프, 나의 모든 것을 이어가 나는 지어냈지, 나의 이름, 유닉 ain't got to know, 지금 나는 간단하게 뱉진 않아 유닉 권 누군데서 나의 wake up, 난 일어났더니 내가 유닉 원한 주급, 다 나의 티켓, 삼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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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 tickets in the sun 오! 와인 씨 나는 와인 씨 너무 좋아 하지만 난 NBA의 가수가 되고 싶어 도전화 바뀌었어 잘하죠 여러분 덕수 완전 잘하죠 오케이 지금 내 목소리 이건 내 이게 내 내 내 생명 저는 덕수 나 옆에는 숙 소 나 마이크로폰을 잡고 우리 이어갔지 나의 이펙트 넘겨줘 나 지금 나의 억소리가 싫어 난 계속 이해할 수 있지 나의 목소리가 틀려 어 나는 계속 애써 이 신의 클리어 왜 나의 목숨지잖아 좀 해 둘러 나는 계속 졸려봤지만 해답이 없는 삶 애써 내 세상을 새롭게 만들더라고 나의 라임을 이어가진 나의 상 개정당 개절하는데? 못하겠어 너무 잘해서 네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덕수 계속 해봐요 너무 잘하는데요? 저요? 네 나의 눈깔 에서 나온 나의 꽃깔 나의 색깔 그 색깔 뜨끗책 뜨끗하늘색 크 죄송합니다 내가 두껏 두어 지나가는 삶의 생각들이 들렸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지 이건 나의 올드스쿨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올드스쿨이냐고 몰랐다네 몰랐다네 개절어 네 이건 옛날 스타일 네 체크 스타일 한번 보여주시죠 인생 인생 레츠고 우 예 요 힙합 살고 있어 그거 나게 인생 어 박자 밟고 뱉어 계속 인헬 흡수하고 올라가 필요 있네 예 여기 둘이 진짜가 있네 계속해서 이 내 맘 바뀌어 조든 까고 있어 너넨 그냥 고랜 라임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조금씩 박자를 콧물어 당기다가 코케인 처럼 마약은 안해 노페인 노게인 그래도 난 진짜를 또 꼭 해 예 약속할게 나는 올라갈게 높게 필요없어 막약 돌암 펴도 나는 높이 올라가고 있어 들음 흘려 코피 먹고 싶어 피자 이따가 시키자 난 뱉고파 시크 보이 항상 먹어 피자 예 그리고 다음 라임 계속 있자 콜라 닦아줘 콜라 졸라게 혼란 스러울 때는 내 동생 킬레그램처럼 호흡곤란 할 때까지 맘을 계속 골라 올라가고 있어 마이크로폼 내 랩이 쓰레기 쓰레기 새끼 비켜 예 쓰레기 새끼는 비켜 예 나는 지켜 존나 쫀다 존나 쫀다 계속 갈 거게 너네 내꺼 듣고 미친 쇼미 예 쇼미 11 탈락했지 2차 솔직히 올라갈 실력 맞지 턱 비치 너네보단 랩 뱉 누가 나 평가게 너네 그냥 랩으로 때려 더 피켜 예 시크 보인 이 민한 액스급 너네 깎고 놀지 못하지 너넨 다 액스웅 예 라임 캐치 졸라 쩔게 하고 있지 쉬워 보여 니가 해봐 너네보다 미친 랩 계속 뱉고 있어 시크 보이 힘들어 와우 비쳤다 예 박자 타고 넘겨 이제는 덕수 이어가 덕수 덕수 예 예 음 음 오케이 시작해 볼게 랩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나 어 어 허피가 인정한 식 보이 프리스타일 다음 이어지는게 바로 덕수 프리스타일 오케이 레츠고 레츠 두잇 나와 함께 달려볼래 달려볼게 달려볼게 오케이 이건 볼케이노 같이 뜨거운 나의 라임이 이어 짐 오우 예 미친새끼 임 시발 나의 대가리가 박살나버림 넌 잘해서 웃겨 넌 잘해서 웃겨 잘하니까 웃기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0명 되지 않았을까? 응 50명이 됐습니다 됐다 됐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야야야야 야야야 야 물건아 너 이거 이거 그거 계정 만들어서 너가 혹시 그거 구독했지 새끼야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야 물건아 너가 있지 야 물건아 너가 있지 야 물건아 너가 있지 그거 안 된대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50명 미션을 황금했기 때문에 황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권아 반갑다 야 이제 구독자 내가 50명 그거 해가지고 이제 라방 좀 하려고 그래 뭔지 알지 이거 되게 그거 같은데요 제이딜라 인데요 제이딜라 여태껏 제이딜라 였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만 근데 진짜 길게 했다 우리 너무 오래 했나 난 이제 스위스 가야 될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연말 따뜻하게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 가득한 연말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또 새해에는 또 좋은 일 가득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식보이라 YNC 많이 응원 기대해주시고 또 유튜버 덕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오늘 방송이 길어졌는데 안나가고 계속 보고 계신 여러분도 너무 짱이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식보이 뮤비도 나온 아예 뮤비도 나왔고요 덕수님이 멋진 뮤비를 내년 1,2월 안에는 촬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말 정신 없으니까 잘 보내시고 네네 우리 1회부터 다시 달려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식보이의 새로운 음악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지금 이제 끝까지 끝까지